숫자레를 언제 한 번 볼까요? 쇼핑을 하러. 가을 옷을 사야 되는데. 팬데믹 3년 동안 외출할 일도 없었고 옷 살 일도 없었고 쇼핑몰에 갈 일도 없었죠. 방송에서 알게 된 이야기지만 수많은 패션 업체들이 도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오늘은 우리 집 게누무스키를 모시고 고양시에 있는 스타필드에 왔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 옷 구경을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스타필드가 사실 국내에 몇 안 되는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 곳이잖아요. 쇼핑몰에 여기 외에는 거의 본 데가 없거든요. 백화점이나 쇼핑몰, 롯데쇼핑몰 이런 데에도 강아지 못 데리고 오잖아요. 여기는 근데 걸어 다니는 거는 되잖아요. 안에 들어가는 게 안 되지. 그래서 좋다 그랬는데 막상 데리고 가면. 제한이 너무 많아요. 얘 때문에 제한이 너무 많아서 할 수가 없어. 큰 애들은. 그 큰 개를 유모차에다가 넣는다는 게. 밀키 녀석은요. 유모차 타는 걸 엄청 부끄러워합니다. 애기 강아지들이 나타나는 유모차를 본인이 탄다는 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 거죠. 그리고 주변 강아지들 보기에 가오가 안 서는 거죠. 야 너 저리 꺼져. 나 안다고 이거 안 어울리는 거. 너무 작은 강아지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자꾸 매장 안에 못 들어가게 하고 밥도 못 먹게 하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거기서 구매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서 빌려주더라고요. 여러분들 이 브랜드 글씨 읽어보실래요? 아이사? 아니고요. 네. 이세. 이세요? 여러분들 이세라는 브랜드인데요. 여기 옷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. 여기 은근 이쁜 게 많아요. 아니 예쁘고 고급스럽고 소재도 좋고. 딸이랑 같이 입어도 될 그런. 백화점에 모두 들어가 있고요. 가격이 그리 높지 않으면서. 69만 8천. 앗. 가끔 비싼 게 있네요. 이 세상 하나뿐인 나. 이거요. 이거 샀잖아. 이게 네 가방이랑 너무 사다. 맞아. 저 바지랑들. 인도에서 오셨어요? 맞아요. 근데 저 가방도 인도 거거든요. 메이지 인도. 참 봤으니까 빠졌으니까. 단 유버미 생겨로. 사랑이란 단어로. 섬도 아닌 섬을 타며. 행복한 줄로. 친구들이 다들 바보래. 사랑 표현 못한 번어리. 한 번도 안 해봐서 어떡해. 많이 산다고 뭘 하지 마. 진짜 이렇게 베풀지도 않은 사람이에요. 여러분들 마을 가까이에 또 있죠? 이곳은 자주입니다. 저런 컬러도 예쁘네. 어머.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거 아니야? 지금 내가. 지금 막 잠옷 입고 나머지처럼. 네? 자주. 아 자주야 여기가. 자주도 예쁜 게 있는데. 너무 덜 찍혔나? 미리. 너무 지루한 표정이. 우리 애가. 우리 애가. 말을 좀 안 듣죠. 너무 귀여워. 러브 앤 쇼. 30, 40대분이라면 이곳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. 가격 정말 싸고요. 색감 디자인 좋습니다. 그리고 백화점에 물론 들어와 있고요. 아 저 친구도 입었어. 아 니 스타일이. 네. 딱 저렇게 입어야 돼요. 이거 언니꺼. 저기 집에 있는 거. 아우 저게 이뻐요. 저는 저 체크가. 근데 이때가 신상품이었대. 저거죠? 아 이 신상이라고. 어. 48,000원. 나쁘지 않은데? 어우 이것도 이뻤어요. 진짜 얘가 이뻤어요. 저는 이런 무난한 게 잘 어울리죠. 아 근데 저런 건 오히려 잘 어울리지 않아요? 뒤로 전혀 안 무난한데. 아니 색깔이. 그러니까 아예 네이비랑 까만 이런 거는 저랑 안 어울리나 봐요. 이 가방이 예쁜 거예요. 이 가방 괜찮죠? 그리고. 아빠 또. 가방. 잠깐. 잠시. 가격도 괜찮잖아요. 블랙도 있으면은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. 쇼핑몰에 가면 맛집을 찾게 되는데. 스타필드 맛집 중 이곳 중국집이 유명합니다. 항상 밀키때문에 못 들어갔어요. 이 뒤쪽은 아예 못 들어오게 하니까. 다행히 여기 자리만 남아서 살짝 이렇게 밀키를 두고 밥을 먹게 됐네요. 사실 맛있었는지 내가 너무 배고팠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내가 좋아하는 짜장면의 맛이. 그런데 저 탕수육은 굳이 다음에 안 시켜도 되겠다 싶었어요. 왜냐하면 저게 충분히 맛있는 찹쌀 탕수육인데. 우리 동네에서 파는 거랑 비교를 하면 가격 차이도 많이 날 뿐더러. 고기도 엄청 맛있기 때문에. 이번엔 현대백화점을 방문했는데요. 기나마 스타필드에서 고민만 하다가 사오지 못한 옷이. 반나다 눈에 밟혀서 견딜 수가 없다나요. 그래서 결국 우리 첫째 오혜민 양이 또 러브웨이 쇼에 도착했습니다. 저것도요. 이거는 계속 고민하다가 저건 안 사지. 저 뒤에 있는 거네요. 안 사지. 얘보다 제가 더 예쁜데. 취향이 한 줄 같네요. 그때 집었던 걸 또 집네요. 매장마다 들어오는 게 조금씩 달라가지고. 이게 예쁘다. 손님이 되게 많더라고요. 이거 예쁘네. 이런 색깔. 빨간 색깔 예쁘지. 하얀색 저게 예쁘다. 약간 하얀색돼요. 저는 왜. 고민을 하다가. 아 저 색깔로 살까. 저 색깔로 살까. 이게 끝이에요. 저 결국에는 이걸로 선택을 했지. 막판에 바꾸는 거거든요. 막판에. 일로 바꿨잖아요. 이 이야기의 시작은 얼마 전 커스코 영상을 만들면서 둘째 주환이가 이런 제안을 했었죠. 그 이후에 댓글이 댓글이. 여러분들이 옷에 관심이 많다며. 이런 디테일들이 너무 이쁘더라고요. 이렇게 가죽이 이렇게 있고 중간에 또 이렇게. 얼마짜리예요. 이게 34만 원인가요. 아직 보여드리지 않은 옷들이 엄청 많습니다. 모두 다 리뷰한다는 명목으로 말이죠. 이거 이러다가 기둥불이 뽑히겠습니다.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패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도 관심 없는 분야이시죠?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이거 또 해도 될까요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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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. 무슨 파스타? 소고기 뚝배기 파스타? 그런 거였거든요. 면이 파스타 같지가 않아. 소면 같지? 나 잘 먹는다. 고기가 엄청 많이 들었어. 제발 저 고기 봐봐. 그러니까 고기를 듬뿍 줬어. 진짜. 그 면만 푸고 싶은데 자꾸 고기가 나오는 거예요. 나는. 그 정도로. 나는 고기만 푸고 싶은데 면이 자꾸 나오는데. 몰라. 나도 지금 내 거에 고기 수북하잖아. 면 먹고 싶은데. 고기가 해서. 감사합니다. 제가 어디서 드세요? 이거. 어우. 저거는 너무 맛있는데 너무 늦게 나왔어. 근데 룩기는 원래 항상 저렇게 조금 들더라. 저거는 지금 여기도 하잖아. 일단. 저거는 왜 나가라고. 자. 쥐고 있이냐. 또. 가봐. 어. 왜 이리야. 귀여워. 우거리다. 안녕. 여러분들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